정부나 자치단체, 기관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강남구의회에서는 강남구청이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 용역을 해놓고 결과는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를 조례로 정할 경우 학술이나 정책연구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는 정책연구 관리 시스템입니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를 막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부실한 결과 보고서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해놓은 겁니다. 지난 2017년 모두 9건의 용역에 6억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쓴 강남구. 그런데 검색되는 용역 결과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용역 결과 보고서가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있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연구 용역 제목만으로 보면 유사 연구로 보이는 것들도 있었으며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것은 한두 건뿐이었습니다. 올해만 27건에 14억 원 규모의 연구 용역 사업이 예정돼 있는데 추가로 요청한 예산까지 합하면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과업 기간과 두루뭉술한 연구비 책정을 막기 위해 연구비 산정과 증빈, 정산 시스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학술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객관적, 독립적으로 사전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강남구는 일부 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있지만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은 몰랐다며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 2017년과 2018년 연구 용역 결과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청이 발주한 연구 용역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역보입니다.